꿈토비 지난 이야기 뽀로로와 크롱은 세뱃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려고 했어 세뱃돈이 없어진걸 알아챈 패티가 화가나서 나타나자 너희들 다 죽었어 뽀로로와 크롱은 서로 안가져갔다고 변명을 하고 있었지 서로 다투는 동안 포비가 윷놀이를 가져와 싸우지 말고 놀자고 놀자고 했어 그때 퐁농이가 나와서 윷놀이 이기는 팀에게 마법의 꿀떡을 주기로 했지 재밌는 뽑기로 각각 편을 정한 뽀로로와 친구들은 이제 신나는 윷놀이를 하게 되었다 던져 어... 상상부터 볼래? 언 부터보자고 꿈덩이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져라 크롱 부탁이다 크롱 응 꿈토지 읏 꿈토기 제 6화 꿀떡은 내꺼라곰 호호호호 네 다 먹으라곰 꿀떡을 차지하기 위한 윷놀이 대결이 시작되었다. 와우 나부터 이웃을 던져볼게. 잘 봐. 간다. 아야야. 너 죽을래? 패티하면. 너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너 살살 던질게. 간다. 걸이 나왔군. 도. 개. 걸. 세 칸이다. 그럼. 도. 개. 걸. 다음은 나야나. 패티. 간다. 윷이다. 패티야 나이스. 도. 개. 걸. 유. 패티야 잘했다고. 아싸. 한 번 더. 아싸. 걸 나왔다. 우리 파란 잼을 찾자. 패티야 너무 잘한다고. 이게 뭐야. 잡힌 걸었다 크롱. 똥방이다 크롱. 잡았으니까 한 번 더 한다. 아 나 정말. 이리. 아 도 나왔다. 어구. 패티야 업고 가자고. 좋았어 업고 가자. 뭐야. 뭐야 없는다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드디어 내 차례가 돌아왔다. 크롱 크롱. 잘 봐라 크롱. 올라왔다 크롱. 도. 개. 걸. 크롱. 이제 내 차례라고. 야바바바. 도. 개. 걸. 잘했어 코비야. 멀리 도망가자. 도. 개. 걸. 좋아. 괜찮아 크롱아. 지금이라도 역전할 수 있어. 쩌. 와우. 우리도 걸 나왔다. 크롱아 우리도 업고 가자. 업자 크롱. 도. 개. 걸. 오부터 크롱. 모두 비켜. 새띠가 간다. 이야. 개 나왔네. 도. 개. 잘하고 있다고. 내 차례던 크롱. 크롱. 도. 개. 걸. 크롱. 크롱아 좋았어. 빨리 잡자. 도. 개. 걸. 저게 뭐냐 크롱. 뒤로 두 칸. 램통이다. 어차피 승리는 우리 거. 크롱. 크롱. 너무 못 말려. 아이고 망했다 크롱. 내 차례라고. 간다. 어? 유치다. 아싸. 유 나왔다. 꼬비야 잘했어. 한 번 더. 도. 개. 걸. 유. 한 번 더. 한 번 더 할게. 이리 한번 먹어봐. 어허. 이번엔 개가 나왔다고. 우린 거의 다 와가는데 쟤네들 뭐하는 거냐 그래서 꿀떡을 꼭 먹겠다고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다 자 간다 자 개가 나왔군 빨리 따라잡으러 가자고 망했다 크랑 뒤로도 큰 똥 올렸다 크랑 뽀로로도 똥손이다 크랑 도 개 자꾸만 제자리다 크랑 크랑아 미안해 나도 똥손이었어 우리는 몇 칸 안 남았으니까 뭐 아무것도 나와도 돼 간다 개가 나왔네 이게 뭐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안 되겠어 작전 타임 신청한다 크롱아 우리 이러다가 치고 말겠어 우리가 그냥은 못 이길 것 같다 크롱 크롱아 무슨 좋은 생각 없을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크롱 뭔데 통통통이가 지금 마법뽕을 두고 집에 잠깐 가는 것 같다 크롱 어? 통통이의 마법뽕 마법뽕이 여기 있다 크롱 크롱 책 와 마법뽕 저기 있다 마법뽕으로 주문을 걸어서 우리는 이길 거다 크롱 크롱 주문을 걸어서 우리가 계속 좋은 것만 나오도록 하는 거다 크롱 크롱 기다려라 크롱 와우 거리 윷으로 변했어 대박이다 크롱 도, 기, 걸, 윷 아싸 어? 근데 미션 있어 어? 앞으로 한 칸? 크롱 앞으로 한 칸 나간다 크롱 쟤들 왜 이렇게 운이 좋은 거야 그렇다 크롱 뭐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 한 번 더 간다 크롱 어? 가리 나왔는데? 기다려봐라 크롱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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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윷이 나왔다 크롱 대박이다 크롱아 아니 갑자기 크롱이 왜 이렇게 잘해? 누구 이제 위기라고 도, 기, 걸, 윷 와 크롱아 대단해 내가 짱고스라 했지 크롱 인정 어? 또 거린데? 하하 윷으로 변했다 크롱 크롱 역시 짱짱맨이야 뭐야? 또 윷이야? 내 꿀떡이 다 날라간다고 아 우리 잡히게 생겼네 메롱 메롱 꿀떡 우리가 먹게 생겼네 아 저 빙구들이 어 뭔가 이상한데 도, 기, 걸 도, 기, 걸 유다가 잡히다 한 번만 제대로 나오면 끝난다 크롱 또 윷 나와라 크롱 크롱 어이없어 진짜 이겼다 크롱 드디어 이겼어 말도 안 돼 와우 크롱아 최고야 우리가 이겼다 크롱 어이없어 다 이긴 걸 지다니 말도 안 돼 상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어떻게 이렇게 윷이 계속 나올 수가 있지 뭔가 수상한데 메롱 메롱 우리가 꿀떡을 다 먹을 거다 자 얘들아 이번 윷놀이는 뽀로로와 크롱 팀이 이겼다 텅텅 아싸 크롱 크롱 어떤 꿀떡이 먹고 싶은지 골라봐라 텅텅 세 가지 색깔 다 맛있을 거 같아 음 근데 난 쑥떡 나도 쑥떡 좋아한다 크롱 크롱 나도 쑥떡 크롱 와우 빨리 먹어 보고 싶어 빨리 뜯어보자 빨리 뜯어보자 으쌰 으이 왜 이렇게 질겨 우와 탱글탱글 맛있겠다 달콤한 냄새가 저 꿀떡 내가 이겨서 먹었어야 되는데 스크롱 크롱 먹고 싶다 잘 먹겠습니다 트 실패 이따 놓기만 크롱 먹고 싶다 존득존득 맛이 떡이 왜 이렇게 매워 코에서 불이 난다 무슨일이냐 크롱 맛있기만 한데 무슨일이냐 C.R.A.L.A., 계속 먹어봐 이 떡 뭐냐, C.R.A.L.A.L¥ 매워서 코가 폭발해 website C.R.A.L.A.L.A.L.A.L.A.L.A.L.A 논 sanct이라던 zac수 artifacts 그럼 네가 먹어봐, C.R.A.L 야 entrepreneurship 찰떡이라서 떨어지지도 않아 찰떡같이 붙었다 이겼다고 우리 놀리더니 잘 됐다 쌤통이야 배티야 그래도 먹어보고 싶지 않니? 정신 차려 이 먹구구마 어? 누가 내 마법봉 건드렸냐 똥똥 마법봉을 마음대로 쓰면 큰일 난다 똥똥 마법봉 함부로 쓰다 마법봉